여기 주차를 하고, 이렇게 돌아올 예정입니다. 4km, 3km, 7km 5km, 7km, 4km 아주 멋자 Engine 전부 에서 узна지+, leader of the강 amazing, marathon recursos, 안녕하세요 그런pin 주차ίας 고른대 하고 insist 최고 내 아직 오늘 돌아야 될 스키 오늘 오전에 돌기로 한 스키 반도 안 돌았는데 벌써 12시예요 짜증나 올 때 간식으로 챙겨왔으면 좀 괜찮은데 간식 하나도 안 챙겨서 끼니뜨 넘겨서 배고픔을 만들어서 헐크대는데 알면서 왜 그러지? 내가 나오면서 간식 좀 챙기다 그랬더니만 그럴 필요 없다고 간식 절대 필요 없다고 벌써 물만 2종 챙겨왔는데 지금 바로 12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재밌나? 마누리랑 16년째 살고 있으면 잘 알텐데 언제 마누라가 성질을 내고 왔다고 했을때 하는 거네 라인드 안께 빠바이타 남편이 싹 저기서 뒤에서 뭐 보고까지 했는데 나는 오늘 주차장까지 안 쉬고 가게 됐으니까 계속 쭉 가겠습니다 2km 단 밝고 다시 보렸나 플레이어 이준 이준 안될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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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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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 한참 뒤에 따라오는데요. 중간에 세 사람 씌워서. 아직 끝날려면 뭐 알았나? 남편이 한참 뒤에 따라오는 중간에 세 사람 씌워서. 잠시 서서 남편을 보내고 따라갑니다.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기까지.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기까지. 우리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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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 인내 수경에 따라오는 중간 기간입니다. 길이 넉넉 많아 우리는 요쪽으로 가서 잘 모르겠다 아 저기다 팍플라지스다 공사장에 다 왔습니다 지금 몇시인지 모르겠어요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노트북지가 시간이 너무 잘가요 그래서 얼마 안탄 것 같은데 2시간이 쏙 다했고 좋거든요 아까 12시 10분 전이었으니까 2시간은 된 것 같은데 다시 시계 보면 알겠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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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내려막이니까 오르막이 올라오는 아이들 양보해 주셨어요 로이패도 길이 하나밖에 없다면 내려막은 어떻게 지혈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막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내려막길 내려가는 사람들한테 양보를 해줘요 이게 뭐 그런 놀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내려막은 그레이크를 못 썼거든요 근데 오르막은 언제든지 레이프에서 가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죠 여기서 한 발을 걷고 인간이 좀 더 줄 알잖아요 집게는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문제야 원하러 가진 길이 검색하실 테리빗 끝났습니다 끝! 쯔! 저 쯔는 쯔 뾰벅를 촬영하십시오 응 3.7km 플러스 6.7km 10.4km 또 있자 고프로 촬영 정지